리쌈하고 YB가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기자분들 오시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흥분되고요. 저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콜라보 작업을 종종 해왔었거든요. 해오다가 이번에 한번 조금 더 그것을 발전시켜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서로 얻기 위해서 리쌈하고 YB가 결합을 했고요. 그래서 색깔이 너무 다른 두 팀이어서 한번 좀 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. 형님이 저희 녹음을 도와주시러 왔다가 갑자기 숨을 한잔 하시면서 형님이 저희한테 한번 뭉쳐볼래? 라고 고객집에서 제안을 하셨을 때 정말 그 자리에서 1초도 생각 안 했고요. 개리랑 저랑은 무조건 형님 저희는 무한한 연구원이고 정말 즐거울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서 1초도 생각 안 하고 뭉치죠. 그래서 이렇게 이날까지 오게 된 건데 정말 형님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좋았고요. 정말 뭐 그날 그런 제안 받았을 때 저희 생각도 안 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기운 좋고 앞으로도 너무 설레고 너무 좋습니다.